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개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에 실효성을 두고 벌써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과연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대책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21번째 대책 이것도 따라가기 버겁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1번째 대책. 구리니.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책이 너무 복잡해요. 21번째 대책의 책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1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Q&A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냐. 일단은 대출 규제 지역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번에 규제 지역을 많이 확대했다라는 것고 또 하나는 대출을 통해서 사는 수요를 가수요로 받습니다. 이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게 들어 있는데 특히나 규제 지역을 보게 되면 그동안은 주로 서울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는데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수원, 인천 수도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남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충청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도심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조치 아니냐라고 할 텐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제도 한층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만의 소지가 많았던 게 바로 전세 대출을 통한 다른 집의 새 집을 사는 것. 이른바 이걸 갭 투자로 받기 때문에 이걸 원천 차단하게 되고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비단 개인들의 가수요뿐만이 아니라 법인들도 매매와 임대를 꽤 많이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동, 제한장치가 걸립니다. 어쨌든 규제 지역 넓히고 대출을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평론가님, 이렇게 좀 어쨌든 이게 강력한 규제잖아요. 이런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난해 116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잠깐 안정되는 듯 했거든요. 5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6월 들어서는 정말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과열된 데가 보이고 청주 같은 지역에는 사실 특별한 호재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물량이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청주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미분양이 많아서 미분양의 무덤이다라고 불렸던 곳인데 법인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남는 돈 가지고 온 분들이 이른바 주워 담기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둘 수는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면 6.17 대책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부터 볼까요? 어디까지 확대가 됐나요? 부동산을 지역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규제는 가장 낮은 게 조정 대상 지역. 그 위로 투기 과열 지구. 가장 강력한 게 투기 지구입니다. 3단계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규제 강도가 제일 약한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분홍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두 번째로 강하다는 투기 과열 지구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점차 대전 그리고 대구에도 찍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은 25곳이 늘어났어요. 경기도, 고향과 남양주, 군포, 아산은 물론이고 대전과 충주, 청주가 포함이 돼서 모두 25곳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총 누적으로 69곳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구리 등 17곳이 추가가 돼서 48곳으로 늘어났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그리고 세금, 분양권과 같은 다양한 규제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인천, 시흥, 서울과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김포, 파주 빠져서 발표되자마자 김포, 파주 부동산에 전화가 그렇게 온다고. 사실 대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풍선효과였습니다. 풍선효과, 이번에도 어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규제이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규제를 피한 김포와 파주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불안한데요. 일단 파주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너무 미분양이 많았어요. 특히나 3기 신도시가 2기보다도 입지가 더 좋은데 여기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말랐는데 대축 발표에 매물이 자출을 감췄습니다. 전부 걷어들이고 있어요. 오를 거를 기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수 문의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요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매수 호가입니다. 호가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갑자기 벌써.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충청남도까지 대전과 청주까지 지금 규제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인근 천안, 아산 이쪽으로 또 원정 투자를 하고 있다는 천안, 아산도 위치가 좋잖아요.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이유가 상대적으로 규제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다. 저렴하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거 20차례에 걸친 학습 효과, 정부 정책에 대한 내성, 이걸 계속 피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에 대한 어떤 효과는 좀 반감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풍선 효과는 빨리 나타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1100전에 달하는 유동성을 좀 잡지 않고서는 이런 계속 한 군데 때리면 다른 곳으로 또 펴지는.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 SK바이오팜이라는 주식 공무축 공약에 사상 최대 금액이 몰렸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유동성 분산 정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장에 돈이 정말 많네요. 시중에 1,100조가 지금 있군요. 강남구와 송파구는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부분도 좀 강력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조치예요. 이게 4개동입니다. 법정동 기준으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의 경우에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주거용은 18제곱미터, 상업용은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구청장 도장을 찍어줘야만 살 수 있는.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찍어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2년 실거주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만약에 산다 하면 내가 일부는 거기서 장사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임대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거래가 허가가 되고요. 이거 어기게 되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 지역 일대에 잠실일 때에 있는 마이스 단지라고 해서 컨벤션 관련한 개발 호재가 있고요. 영동대로 일대에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가뜩이나 입지가 좋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만들어준 호재를 누군가 독식하는 게 옳지 않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단 이 지역에서 신규 주택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전세에 놓으실 수 있고요. 상가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관련해서 일부는 좀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구청장 도착을 받아야 이걸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좀 이상한데요. 내가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어디 누구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매우 어색한데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도 보면 내 돈 내 산 후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후기니까 내가 당당하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땅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땅은 한정된 재화잖아요. 누가 먼저 찜했다고 해서 이게 태초부터 너의 것이냐. 토지 공개념이 깔려 있는 조치입니다. 헌법 122조에 보면 보통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게 하되 공공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논란거리였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이게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하나는 거고 개발 호재에 하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니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재건축 규제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2년 이상 실거지 요건이 들어가면서 제발 돈 줄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사반기부터는 한 3가지가 강화가 됩니다. 일단 재건축 주인이어도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지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하겠다. 세집을 안 주겠다는 거고요.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반기에 이미 예고된 건데 초과익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제 실거지 2년 요건 강화가 굉장히 좀 파급력이 좀 큰데요. 왜냐? 사실 재건축은 집이 좁고 낡았기 때문에 임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약속대로 4년 내지 8년은 의무적으로 임대하게끔 해놓고 실거지하게 되면 집진 입장에서는 세집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입자 내보내거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세금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과태료도 무례화되고 지금까지 받았던 공제까지 전부 다 되돌려놔야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관련한 이수 특히나 실거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남에 음마아파트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이분들은 재건축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로 정책 나왔으면? 일단 재건축의 상징처럼 돼 있잖아요.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2003년에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답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은 10집 중에 2집밖에 안 되고요. 그 10집 중에 2집 가운데서도 7.4% 정도는 임대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 집을 사놓고 한 번도 들어가서 안 살았는데 이 4년, 8년 임대 사업자로 묶여 있으면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한다고 하면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게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여기까지는 돈 많은 현금 부자까지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쳐도 차치하고라도 세입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마아파트가 실거래 가격이 20억 원 안팎에서 조성이 돼 있는데 전세 가격은 5억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학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였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나는 분양권 받아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거네요. 어딘가로 가야 하지만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전세값도 비싸니까. 그렇죠. 전세 물량이 가뜩이나 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립시다 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데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니까 살고 싶은데 전세가 줄어들면 세입자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분양권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어쨌든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끝나지 않으면 서울에만 88개 단지 한 8만 가구 정도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갭 투자 관련해서는요. 지금 정부가 어쨌든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의 갭 투자라고 보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내가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샀다 하면 기존의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민들이 증여를 받거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거나 굉장히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이 현금으로 집을 다 살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3억 원이라는 기준이 수도권에서 3억 원 미만의 집은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파트의 경우는요. 기존의 경우에 대출을 받기도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거나 9억 원 이상이 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데 이게 일가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희망을 꺾어버린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건데요. 다만 기존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일부 유예를 하게 되고요. 빌라나 단독주택의 형태에 있는 집을 산다. 이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빼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당분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들은 전세로 집 내주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집 사고 또 월급 열심히 모아서 돈 갖고 이래서 집도 마련하고 그런 길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책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특히 서민분들은 집 그냥 포기하고 그냥 평생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미 전문역이 투기 과열 지구고요. 수도권 전역이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는데 기존 관행은 돈이 없으니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목돈 모아서 나중에 입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될 뿐 아니라 실거줘야 됩니다. 6개월 이내로. 집을 구매하자마자 6개월 이내로 실거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전세도 못 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현금 부자를 못 잡고 실수주의자들, 무주택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외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도 6.17 대책 이전에 이미 분양 계약이 끝났어요. 대출 신청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부모를 봉양한다는 문제. 실수요가 있다면 전세 여기도 살고 여기 두 군데 다 살 수 있어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좀 복잡하죠. 배출을 받아서 새 집 사는 게 아닙니다. 투기 아닙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책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법인이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올해 1, 2, 3, 4월에 법인이 얼마나 부동산을 사들였냐.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냐 보니까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서 440%가 늘어난 거예요. 법인이 청주 같은 지역에서는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4억 원하던 게 6억 원 됐다. 이런 곳들이 많았거든요. 법인이 쓸어 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인천, 수원, 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법인의 투기가 지나치다. 정부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종부세도 무겁게 물리기로 했고요. 기존에 공제하던 혜택 다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법인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안 됩니다. 소장님, 어쨌든 정부가 이런 규제 내놓는 거는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집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부동산값 잡으려고.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일단 20번에 걸친 대책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21개가 더 더해진 거예요.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선효과를 어떻게 잠재울 거냐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1,100전에 달한 유동성을 소비와 투자로 유단할 수 있는 분산 정책이 좀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돼요. 가유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돼요. 실수요자들이 뛰는 집값이 불안해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입지 좋은 곳에 공공임대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값이 안정적인 데는 공공임대 분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확대 문제도 지금 20대 국회는 실패했지만 21대의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보유세를 인상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면 안정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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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